안녕하세요. 장근석입니다.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진전 올해에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. 항상 제 생일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싶었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.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공연도 같이 해서 좀 더 재밌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저의 목욕까지 한양대의 이 넓은 드넓은 체육관까지 저를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또 1년 동안의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이벤트도 한다고 들었어요. 16일하고 17일, 6월 16일, 17일이죠. 16일에 보겠습니다. 17일에 갈 수도 있어요. 랜덤 게임, 랜덤 게임. 안녕.